지금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축물 현황 도면을 앞으로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지난 21일 국토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 현황 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인 세움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또 건축물 대장의 집원을 변경할 때 현재는 의무적으로 현황 측면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집원 변경은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읍면 동장의 확인 절차 없이 시군구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지며 건축법에 따라 사유지임에도 도로 등 공적 공간이 제공되는 토지 현황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관리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공적 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해 조성 취지에 맞는 관리와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. 한편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유지임에도 공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여 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